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순영 라인테스입니다. 오늘도 순영이와 함께 재미있는 작품 배워보실게요. 아주 핫한 임영웅 가수님의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한 곡, 홈 작품을 이수기 선생님께서 짜주셨어요. 우리 라인테스 하시는 분들 아주 재미있게 편안하게 하시라고 이쁘게 잘 짜셨더라고요. 자, 32카운트 퍼월 작품이고요. 한 번에 택이 있어요. 12번째 월 9시 방향에서. 그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뒤로 돌아서 1번부터 배워보실게요. 자,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터치, 투게더, 터치. 오른발, 빅사이드, 왼발, 드래그. 왼발 똑같습니다. 왼발, 아웃, 인, 빅사이드, 드래그. 카운트 해볼게요.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자, 섹션 2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바인스텝 터치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발로 롤링 바인스텝 가겠습니다. 왼발 4분의 1 턴 스텝 놓으시고, 오른발 2분의 1 턴 백으로 갑니다. 왼발 다시 4분의 1 턴 사이드, 오른발 터치. 자, 섹션 2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3 설명해드릴게요. 오른발, 사선 앞으로 스텝을 놓으시고요. 왼발 따라가면서 터치. 왼발, 사선 아래로 스텝 놓고 터치. 오른발 또 사선 아래로 놓고 터치. 자, 왼쪽으로 4분의 1 턴 하면서 왼발 스텝. 포드 스텝 놓고, 오른발 터치. 자, 섹션 3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섹션 4 설명해볼게요. 자, 오른발 터치로 되어있죠. 락킹 체어 가보겠습니다. 오른발, 보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오른발, 스텝 앞으로 놓으시고 왼쪽으로 하프턴, 피버턴 할 거예요. 피버턴. 오른발, 빼면서 웍. 왼발, 웍. 자, 섹션 4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1, 2, 3, 4, 5, 6, 7, 8. 자, 1번부터 4번까지 배워오셨어요. 쉽죠? 자, 뒤로 돌아서 풀카운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풀카운트.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정면보고 12시 방향 시작점 앞을 보시고 다시 한번 스텝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12번째 월이 9시 방향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섹션 1만 하시고 1번만 하시고 태그 4 카운트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9시 방향 12번째 월입니다. 자, 섹션 1. 1, 2, 3, 4, 5, 6, 7, 8. 1번만 하시고 태그. 재즈박스 4 카운트 해볼게요. 오른발 크로스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재즈박스 카운트 제자리에서 1, 2, 3, 4 카운트 태그 하시고 다시 리스타트. 1, 2, 3, 4, 5, 6, 7, 8. 계속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엔딩은 6시 방향에서 4번까지가 끝납니다. 워킹하고 오른발 스텝 앞으로 놓으시고 왼쪽으로 하프턴 하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재미가 있답니다. 라인댄스 하시는 분들 많이 많이 수업에 쓰세요. 우리 이수기쌤이 공들여서 잘 짜셨답니다. 자, 그리고 임용 가수님의 팬분들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대박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데모 영상 같이 봐주시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